등록해둔 상용구의 준마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용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입력 메뉴를 눌러보면 상용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상용구 내용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본문 상용구 탭을 누르면 방금 만들어뒀던 제목이라고 하는 상용구와 주소라고 하는 상용구가 보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실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단축키 사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상용구는 Alt-I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제목이라고 하는 준마를 상용구를 선택을 하고 상용구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준마를 수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준마를 입력하고 딱히 주소를 제목이네요. 제목을 한번 글상자라고 제목상자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제목상자가 이미 있네요. 글상자라고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용구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단축키를 사용해서 넣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는 취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글상자라고 수정한 상용구의 준말을 입력하고 Alt-I를 눌러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수정된 준말로 상용구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입력 메뉴의 상용구 상용구 내용 본문 상용구에서 주소를 선택하고 편지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문자를 상용구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고 설정을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다면 상용구 지우기를 눌러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구 지우기 reseOOM repente 이런 부분 상용구 항용구 참고 감사합니다.